아 여기가 어디죠? 롤러스케이트 하는 GOAT 오 오 저 예스 연 제미 골랐다 진짜 할 수 있어 헤 ! 호삐 달려 노 예스 오 응 내가 이 형 감사합니다 연준이 형의 코인 3배를 제껄로 하겠습니다 쓸개 한꺼라도 바꿀게요 천천히 뽑기를 진행할 텐데요 꽝 아! 꽝! 야, 진짜요? 꽝! 야, 이봐 와, 어떻게 6개 중에 꽝이 5개야 웨이빙 시리즈 도와준다 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짜란, 짜란 노랑불이요 노랑불 돌면서 해야 돼요? 아, 진짜 너무 하신다, 진짜, 피인님 아잇 아 응? 아 저거 아, 시클났네 I can do it, I can do it 아, 어떻게 가, 이래서 노랑불입니다, 노랑불,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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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아, 노랑불? 노랑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이, 진짜 잠시 노랑불 미션하면서 돌아달라고요? 광빈 씨, 돌아달라고요? 뭐야, 돌아달라고요? 하나, 둘, 둘, 셋 광빈 씨, 돌아달라고요? 광빈 씨, 돌아달라고요? 광빈 씨, 돌아달라고요? 뭐야, 돌아달라고요? 하나, 둘, 셋 자, 포도주스 포도주스 마시러 왔어요 조각이 하나로만 나올게요 조각이 하나로만 나올게요 조각이 하나로만 나올게요 조각이 하나면 되잖아요 조각이 하나면 되잖아요 저 왔어요 도전 도전 근데 이거 어디에 꽂는 거예요? 그냥 꽂는 거예요 아, 이거 꽂는 것이 따로 없어요? 아, 예뻐요 우와, 이거 어디로 꽂아야 돼? 저 도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아, 다시 하네요 네, 네 어렵네요 자, 현재 2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쪽 갔다 해야 해 어, 여기가 클립 이어붙이는 거죠 아, 이걸 풀면 되네 노란불이요, 노란불 아, 진짜 너무 하신다 아, 진짜 너무 하신다 에이 에이, 우유하는데 어떻게 돌아요 우유 처리할 거야 한 번 들게요 아, 미션은 해야죠 아, 미션은 해야죠 미션 다 했어요 오, 오케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하바퀴 돌아요? 다 했어요, 하바퀴 돌아요? 하바퀴 돌면서, 자, 돌았는데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범계시 그땐 빨간불, 빨간불 빨간불, 빨간불 don 쏘셔야 돼요 아, Charlemáo아라, 안 돼요? 자 취해야 돼요 이거 꽂는 거 괜찮지 않아요? 할간불 여기가 본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움직여요. 자, 방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당점 부탁드리고요. 자, 차를볼. 차를볼. 너란걸, 너란걸. 아, 진짜! 자, 첫 끌! 자, 빨리 첫 끌! 아니, 아니, 여기! 관성, 관성! 자, 첫 끌! 자, 첫 끌! 기완전 성공! 예스! 오케이, 벙규 씨, 이 선거! 최진아 7번 하겠습니다. 어어, 어쩌지요? 죄송해요? 자, 그거를 두 장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1번 1번 안에 모르시는 짠! 짠! 성공! 30초 나왔습니다 30초 나왔습니다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다음으로 연필식, 노란불 저 끝났는데?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란불 이거 하고 싶었어 일단은 끝까지라도 해봐야지 어딨다! 자, 빨간불 교통사고에요, 이거 진짜 빨강? 빨간불이란데요 노란불 시간 초과 비니님 볼수록 사악하시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씨 어딨다, 어딨어, 어딨어 에이 에이, 우유하는데 어떻게 돌아요 오 면순씨 면순씨 모든 미션 성공하셨고요 어떻게 돌아요 이게 어디 이게 이렇게 뜬다고? 뭐야 망했는데 나 강점으로 면허 정지 당연히 범규씨 미션 3가지 성공하셨고요 면허 정지 면허 정지인가요? 이제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요 회원씨도 미션 모두 성공하셨고 이게 스킬지 수력이랑 무관하네, 점수는 튜닝시 튜닝시 네, 소독 그래도 강점 없죠 와 그래도 코디움이네요 결관했다 네, 다음 코너는 먹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오 식사하러 갈까요? 투두 우와 맛있겠다 밥이다 딱 봐도 이 음료가 있는 거 보니까 떡볶이네요 떡볶이 마지막 재료는 지금 테이블 앞에 있는 것뿐이죠 네 남은 재료는 예스, 올, 올을 통해서 예스 노 한번 해보자 노 오 마이 갓 이거 괜찮은데?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아니, 이거는 예스 예스, 올, 올 예스 팔을 안 넣는다 오 마이 갓 괜찮은, 괜찮은데 아니, 뭐해 아니, 잠시만요 다 있어야 돼 이건 그냥 근본이야 자, 스팀 마시죠 근데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맞아요 바꿔, 바꿔 그럼 선택 바꾸기 권으로 예스, 예스로 바꾸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노로 바꿔야겠네 노로, 노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팔 넣으세요 노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가 한국에 좀 약해요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무조건 예스 써도 되나요? 무조건 예스로 증은 미리 보기 권 써도 되나요? 왜 근데 다섯 글자 중에 안, 전까지만 보이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오르지 어, 뒤에 로이 후반으로 고르겠습니다 후반 네 예스 예스 넣는 다음에 일단 예스 예스 발가이 모양의 짤리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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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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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게 실험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너무, 진짜 끔찍한 맛이 날 거예요 끔찍하다 자, 예스은 노 예스로 갈게요 스팟트 믹스를 아, 참 무조건 노 무조건 노, 하나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저 예스예요 날은 소리 안 넣는다 어? 야 이거 없어 저 선택 취소권 많잖아 취소권하고 NO로 바꿀게요 다음 갈게요 저 YES 치즈떡을 안 넣겠습니다 아!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건 못 참지 선택 취소하겠스 이거 치즈떡은 무조건 지워야 치즈떡을 많이 넣어서 그걸로 떡볶이 만들면 되잖아 YES YES 떡볶이 모양의 과자를 넣겠습니다 저거 진짜 못 넣었어 아 그거 나 뭐일지 너무 예상인가 아 그거 나 뭐일지 너무 예상인가 갖고 오지 마 저 갖고 오지 마 아니야 이거는 이건 나쁘지 않아 파 한 수 있어요? 파 한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필요했네 저는 그냥 막 쓰는 편이라 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괜찮은데? 키워들기 꽝 좀 빼주세요 YES 한 번 가줘야 돼 YES Uh... 다행이다 YES 예스 예스 우와 예스 야, 있을 거 다 있다 좋은 재료들만 모아뒀네 물 양을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물 양은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내가 이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네 물은 언제나 조금 넣고 짜면 더 넣으면 돼 알겠습니다 파는 다 넣어야 돼요 솔직히 파는 다 넣어야 돼요 인정 그럼 기다린 동안 뭐 하나요? 혹시 아까 놓쳤던 재료 중에서 원하는 거 있으세요? 모짜렐라 찌죠 저랑 묵집바에서 세 분 이상이 이기시면 저랑 묵집바 잘합니다 세 분 이상이 저를 이기시면 돼요 네 파위바위보 파위바위보 파이 바위보 지 파 파 파 파 오케이 저요 파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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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아 빠 빠 야 이거 어떡해 가위라이 보 빠 지 보 지 지 좀 하시네 좀 하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피해 님 세 번 이상 이기면 지 가위라이 보 지 지 에이 에이 잠시만요 다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게요 아우 잠시만요 빠 지 무 빠 지 아 지 무 아 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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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지 아 아 뭔가 못 자릴 치즈 딱 빠 빠 빠 다 빠 빠 빠 빠 감 빠 빠 빠 빠 빠 두 분이 잘 맞네 두 분이 잘 맞네 두 분이 잘 맞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저랑 해봐요 진짜 아 답답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유 졌네 고카롸로와, 배트 ideas 맛있겠다 비주얼은 좋은데? 이거 저희가 이때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와 맛있게 담긴다 형도 갈래요? 원조님 라면 많이 주세요 그래도 라면 많이 벗어 형 고마워요 형 뭐 됩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젓가락 좀 맛있어? 알았어 이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우리가 한 떡볶이는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백 7구 7080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아우 신나라 지금 앞에 부르시는 게 뭐죠? 볼링퀸이요 볼링퀸이요 꼴찌팀 야 이겼다 우리가 이미 꼴찌 꼴찌 셋 쟤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진짜 한 번만 봐야 돼 각 팀에 공을 정해주셔야 돼요 안내면 진 사람이 하는 거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공 우리 태현이에요 네 공 하겠습니다 태현 씨 공 태현 오케이 시윤 씨 왔는데 볼링공이? 자랑공이 좀 몰랐네 첫 번째 라운드에 예스 공을 노를 선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예스 매우 저희는 노 할까요? 노요 질문은 진짜 볼링공을 사용한다? 오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뭐야 최대한 최대한 다 쓰러뜨려 오케이 어떡해 쟤 왜 저리 다 너 어디 가냐? 근데 완전히 앉으면 컨트롤이 앉아요 어찌 팀 일어야 돼? 완전히 앉으면 컨트롤이 앉아요 어찌 팀 일어야 돼? 완전히 앉으면 컨트롤이 앉아요 다리가 막 지금대로 걸려진다 수빈이 방금 끌고 오려고 했는데 잘 끌려간 거다 수빈이 방금 끌고 오려고 해 천천히 점수 시작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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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하는데? 많이 했어 굿 굿굿 한쪽으로 미는 게 낫겠다 내가 뒤쪽으로 미트하니까 너 하나 두고 몇 개씩 쏟아드려라 저기 오른쪽 간다 하나 둘 셋 발 움직이지 마세요 발 움직이지 마세요 발 움직이지 마세요 뭐하세요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어쩔 수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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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진짜 너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정황 씨 유리하긴 하겠다 안 돼서 안 가니까 일단 한쪽 다 무너뜨려 태어나 어? 저도 잘 못 가는데 저거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 주위에 있는 것부터 주위에 있는 것부터 주위에 있는 것부터 어?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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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표지? 근데 한 번 더 하니까 밸런스 조절해 준 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줄까? 오케이 준비, 시작 밥 먹었냐? 현아, 밥 오늘 어땠어? 오케이 현아, 밥 오늘 어땠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일단 손으로 다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으로 일단 다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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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어, 많이 했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오케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스 하자 예스 예스 아니 아니 노 리본 볼링핀을 전부 쓰러트릴 시 점수를 2배로 가져간다 근데 얘네는 쓰러트려도 안 갖고 가는 거네요? 맞지 괜찮아요, 어차피 못 쓰러트렸어 우리 반반 생각하자 어디 어디 있지? 너무 극과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간다요 칵칼아요 오, 잘 미러는데? 칵칼아요 오, 잘 미러는데? 오, 잘 미러는데? 굿 이번엔 이쪽 오케이, 이번엔 이쪽 달아 달았는데?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간다 하나, 둘, 셋 간다요 갈아요 더운데? 오, 더운데? 오, 뭐야 간다요 더, 더, 더 갈아، 더, 더 갈아왔어 아, 총 21개구나 포기하세요 피지컬로 이겨야 돼 오케이 어디 어디 있지 리본이? 저기 하나 있고 오른쪽 끝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는데 이 앞에 노란색, 저기 빨간색 있으니까 중앙 왼쪽 오른쪽 끝에 오른쪽 네 오케이, 간다요 간다요, 막차, 막차 간다요, 간다요 잘 갔는데? 오, 옳지, 옳지 오, 됐다 잘 갔는데? 오, 옳지 오, 됐다 나이스, 이런 거로 가는 거야 어, 중앙으로 가서 맞히면 돼 네, 이제 저거랑 저것만 치면 돼요 노란색으로만 간다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파일, 식스, 세븐 오케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저기 못 가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간대요 가이스 양정문 음, 나이스 어? 안녕히 가겠다 너무 좋다 간대요 하아 야하 outs 나이스 힘들게 맞아, 진짜 volta 아니, 근데 어차피 졌겠다, 하나 남았네 비겨도 우리가 이기잖아 아, 맞네 올 인이요, 인생 한 방 그냥 예스로 하죠 한 번 재밌게 그래 예스 예스 그럼 저희도 예스 하셨습니다 스트라이크 실패 시 0점 스트라이크 못 하면요? 네, 스페어 캐릭터까지 인정해 오케이 오케이 스페어는 가능하지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돼 전체 직종료와 함께 하면 돼 왼쪽으로 올라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부터 없대 아 나이스 좋아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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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제발, 제발 오케이, 될 거로 봐라 오케이 오, 될려나? 오케이 오케이 야, 될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왼쪽에 있는 하나가 조금 거슬린다 뭐 해봐야 되는 건데 저 노란색을 쳐가지고 빨간색 하는 거 번져서 쳐야 될 거 같아 하나, 둘, 셋 간다, 형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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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이고, 야, 좀 늦었다 아이고 괜찮아 제발 아, 힘이 좀 부족했는데 아, 힘이 좀 부족했는데 아, 힘이 좀 부족했는데 아, 힘이 좀 부족했는데 제발 perceber, 네, 안 predators 극적이다 하나 남았는데 괜찮아 아 tonight 안 깝군 오 마이 갓 D라인 맞아, D라인.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 갈까요? 갈래요. 오케이, 됐다. 아, 되겠다, 이건. 간다요.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주민이 빨간색. 우리 주민이 빨간색. 우리 주민이 빨간색. 이건 운명인가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 마지막 예스월드입니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지금 바로 2021년으로 돌아간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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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뭐지? 오늘의 투두는 쿵착쿵착 투둠칫입니다. 리듬의 몸을 맡기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저 일상 아닌가요? 오! 오! 이게 저희예요. 긴급 소집하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맞춰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야, 할만해. 리듬 하이브입니다. 와우! 도발. 아! 아! 야,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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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나서 들고 올까요? 네. 여기까지 오면 출발할게요. 저, 여기 있다가. 시작! 야, 야! 아, 잡지 마! 잡지 말라고! 아, 잡지 말라고. 왜 진짜 너무 아파. 왜 진짜 아파. 왜 진짜 아파. 태현이, 하이. 하이. 때려다 줄래요? 마지막 신고하면 얻을 수 있는 분은 태현이, 하이. 하이. 갑자기. 갑자기. 태현아! 형,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건 내 거야. 진짜 무섭네요, 우리 멤버들. 야! 야, 야! 태현아! 빨리 앉아! 아! 앉았다고! 누라고! 앉았다고! 나 경강에서 부딪혔다고. 그러면. 저기 앉아야 돼요? 저기요, 저기요. 목소를. 제가 못 보여. 아! 강태현. 제가 엇간보. 야, 안돼. 진짜. 아! 이건 목화를 막는데? 야, 태현이. 기완아. 내 무릎. 앉았어, 앉았어. 오! including. mechanism line takie eine name kn Can you feel the rush? Can you feel the rush? 내 맘속에 같이 고파